아 아 아 그래서 베락식으로 캐가지고 캐고 베스트가 뭐예요? 뭐게 맛있데요? 바베큐 네 네발 달린거 포장된 네발 달린거 네발 달린거 처음 받았던 날이었는데 입구고싱했던거 정확히 한 번 하나 사람 되게 유난한 땅으로 처음에 가는게 엘블렉스 업소가 안받쳐서 바이 스티라이 그리고 탑브리스 그래서 바이팬 바이팬 왜이래? 네 네 오늘의 주거 1 1 2 3 4 5 4 5 5 6 5 킹 아니요? 브림이예요? 오우 나이스! 오우 진짜 크다 어? 킹같이 싸우는 브림이였네 하하하하 45? 아니 42? 37밖에 안돼요? 응 진짜 아기네 오 마이갓 이거 잘라줄건데 아마 네 모자로는 옐로우텨요? 예 아 그건 웨이스트 이 손이다 이 손이다 조심하세요 갑자기 팍 치고 나가니까 와 네 그래요? 네 어? 이쪽에 있네 저거 저것도 왔다 저것도 저것도 아 이 밀이 좋다 형 여기도 하나 걸려있을거에요 근데 이 등? 아 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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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한마리 왔다갔다 하는데 계속 저쪽으로 가봐라 야 저쪽으로 가봐라 야 저쪽으로 가봐라 이거 뜰채로 꺼내야 이게 더 빠를거 같은데 뜰채 있어? 아 아 아 아 아 와 근데 그 옆에 있는거 그렇게 굽게 안므네 네? 여기다가 물어주는데 여기다가 물어주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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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좀 클거 같은데 우와 즐기면서 해 즐기면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거 같아 빨리빨리 감아야될거 네 어? 빠졌어? 어 이거 어떻게 빠지지?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또 세팅이 안되네 저거 올려야겠다 한번 올렸어요 벌써? 사이즈 돼요? 이거 힘든데 오우 씨 아 내다 참다 이거 완전 살고 있는데 네 네 네 네 네 에이 네 아무튼 왼쪽은 왼쪽으로 오우 잡았다 잡았다 나갔다 갔다 여러분은 온 OK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우 오우 네 줄이 약하니까 오우 OK 아 이거 또 혼자다 저거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될 것 같은데 저거 사진을 찍고 사이즈 안되면 방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사진 하나 찍고 방생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와 킥 와 나이스 잘한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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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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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왔다 왔다 오우 오우 이상의 다 올린거죠 지금? 네 물에 넣어놔요 형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참 조용하니까 아까는 사진을 찍을채가 없었고 집어넣으면 5천원에 가능하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요 해보세요 하나 둘 아 지산에 자기점 집단집이 어딨어 아 고맙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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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따라 찍어줄게. 100인데 100. 6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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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1. 60. 60. 와, 가라 팝 가야 지내줘 내렸어 스스로 아.. 팟 아팟 와. 그게 뭐죠? 그가 지금 바로 아 왜 나만? 아하하하하 아 저거 잘 안elect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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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재밌지 그 예 아 아 어차피 언더면은 어차피 언더면은 조금만 낚시대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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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DMI ictive 아이씨 오우 자 하나 둘 아아아 10cm 되죠? 제발 바이바이 겨울에 어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 땡큐 한번 재 봐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도 찍고 한번 요번엔 다같이 사진 찍자 진짜 싼다 딱 60 하하하하 오케 혼자 못 잡은거야? 아까 걸렸잖아? 걸렸는데 다 와서 아ữa 그러면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는 영감을 드릴게 알겠습니다 포트레이트 모드로 여기서 찍어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깝게 붙여오네요 됐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오오오 대니엄 티디 써우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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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 수가 없네 쉴 수가 없어 아니 피크타임 지났는데 노프다니엄 너 한참 슬럼프였는데 이제 이제 메이킹압포에 아 최근에? 오징어 말고는 잘 못잡았을까? 한 1년동안 못잡은 것 같아 오늘 완전 히로네 히로 네 완전히 드러머는 잡았지 드러머는 잡았는데 킹은 못잡았으니까 1년동안 오징어 아이고 아 이거 그냥 날려버렸어 오늘 1년치를 다 잡는 것 같아 아 가르침 아 아 아 아 아 오피시 그만 올라오고 큰 놈이 올라와서 좋겠는데 어 플랫헤드 아 도움이네 그리고 여기 킹 지금 올라왔어 어 저걸 먹을래 그러네 그거 가지고 놀아보고 있어 왔다 왔어 왔어 도미가 이쪽에서 온다 그러더니 일로 오고 킹이 절로 갔네 30 안되려나 그거 킹! 어 저거 걸리겠다 걸렸다 걸렸어 걸렸다 완전히 걸렸다 아 나이스 나이스 넘버 5 스타트가 늦었다가 계속 그래도 잘 춥네 맨날 꺼도 훔쳤어요 형 뭐여? 모르겠네 나도 처음 봤는데 어어 형 집게 줄까 형님? 혹시 모르니까 집게 잘 춰요 저거 코비아야? 아니겠지 맞다 코비아 껀데 코비아 껀데 코비아 맞추면 돼 그니까 왜 살렸어? 사진 사진 어딨어? 사진 한장 박았어야 되는데 그냥 물이라는 줄 알았지 아 내가 샤크래 내가 샤크래 이거 이거 걸렸다 걸렸어 이거 누구 줄이랑 걸렸어 내게 어? 나도 아닌데 뭐야 킹킹 아니다 상어다 상어야 상어 상어 오 저기 킹피시면 와우 히스 힐링이 아 이놈의 상어는 야야야 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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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 지금 오징어 좀 뱉은거 해야지 야 한번 왔다가 떨어져서 다시 왔어 킹인줄 알았는데 네트 말고 쓸거야 아냐 네트 말고 저 수건 줬어요 수건 아 또 칠려고 해 또 칠려고 해 또 칠려고 또 칠려고 또 칠려고 낚싯대로 두르르 야야야야야 빠줄거야 인마 양대방 낚싯대로 알았어 알았어 샤크 샤크 땡큐 땡큐 어쩌면 플랫햇 킹 아닐 것 같은데? 킹은 아닌 것 같아 많이 치네 오늘 입질에 최고인데? 실력이라니까 실력이랍니다 한 마디씩 하던지 욕을 해주던지 친구가 잡아도 기포해주지 않아 이제 직장에 잡아야지 섹시 형님들 아쉽죠? 그러면 되지 아 그래도 절로 치고 나가서 다행이네 이쪽으로 치고 나갔으면 빨리 지각해야 되는데 상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어일 수도 있어 침칭 가미샤크는 좀 이런 식으로 치지 포잭스는 잡는 맛이 진짜 없는데 가미샤크는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냥 그냥 무게로 수영을 빨리 못하니까 얘는 치고 나가고 보니까 가미 아니면은 킹일 수도 있고 근데 처음 처음 입질이 약간 킹은 아니었는데 세비한 거 보니까 샤크인 것 같아 샤크인 것 같아 자 거릴 거 없으니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이게 킹이면 대박이고 샤크인 Thirty Daniel 샤워 샤크인 샤워 샤크인 샭 샤워 샤워 오, 오늘 릴링하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데? 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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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hor ?? 못ordin 아직도 예를χ치를 не términ highlights 난 아직 보이네요 아직 Zen popcorn ри 해장 either 인하 sensitive 흥 흥 흥 흥 흥 but 이렇게 김기기 시작하자 아직도 안 보였기 시작합니다 킹? 킹이다, 킹이다, 리글 킹 정말 좋은 킹 65, 70 정도? 오, 근데 리글이다 리글 천천히 천천히 야, 맨 처음엔 킹 같지 않게 쳤는데 나리야, 나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쓰이소 에헥 쓰이소 나리야, 나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오늘 진짜 혼자 할 거 다 안 해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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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6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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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굳은 30 렛츠 오늘 스크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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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